Q. 대주의의 사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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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사시던 분은 참 답답했죠. 대주님이 생각하기에 네, 좀 그런 게 있었죠.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Q. 대주의의 사회 그런데 왜 나 줄 생각이 없었어요? Q. 대주의의 사회 다른 이유는 특이예요? 다른 이유는 특이예요. 우리 대주님은 그런 것 자체가 귀찮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에서도 내 조강지처를 버리면 큰 화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감을 주고 네가 판단을 하라 하면 했지 우리 대준님이 직접 내 손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잘 가 안녕히 가세요 이거는 못하셨을 뿐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대준님 우리 대준님은 이상하게 연애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를 좀 보호해주고 내가 좀 푸근하게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확 끌린다 소리가 나와 맞아요 좀 그런 성향을 좋아하죠 뭐 빛까빤적해하고 이쁘고 잘나가 이거보다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좀 내가 안식처 같은 그런 분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편안한 사람 네 그렇답니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만나더라도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는 게 맞고 윗사람한테 내가 이쁨 받고 그 사람을 내가 케어해주고 사는 게 맞다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그걸 떠나서 나이는 십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맹신적으로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약간 그리고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2, 3, 4년 사이에 고력을 너무 많이 겪고 오셔서 지금은 많이 지쳐있나 봐 네 좀 그런 상태인데 네 일적으로나 건강도 좀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대준님은 쉴 수가 없어 쉬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쉬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대준님이세요 아 그러다 보니 쉴 수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 대준님 사업하실 생각은 없으셔? 이게 약간 좀 겁이 나는 건 있죠 네 생각은 해도 지금 만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네 우리 대준님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우리 대준님한테는 상당히 버거운 자리에요 힘이 들고 나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걸 이끌어내고 내가 그 사람들 이끌고 나가고 그게 대준님은 그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따져야 되고 뭔가를 갖다가 자리에 꽂아야 되고 위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나는 짜증이 나는 사람이 우리 대준님이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준님이 있는 자리가 지금 편치 않은 자리고 우리 대준님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 맞아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나가셔야 되는 분이 맞고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 하면 대준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얻어내시는 분이 대준님이세요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능력을 숨기고 사시니까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되게 소심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준님은 어떠한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고 나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좀 주변에서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대준님은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대준님은 사업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네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에도 아마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 네 그러한 운도 들어와 있고 아 올해는 하반기 때는 좀 풀리는 건가요 네 지금 운기는 아 작년 말부터 해갖고 지금 거꾸로 차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준님 뭐 궁금한 거 있으셔? 건강 같은 거는 좀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요즘에 너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네 한 군데가 안 좋아지니까 거치관 소기관 네 금방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건강은 좀 신경 좀 쓰시고 좀 잘 좀 좀 검진도 좀 자주 받으셔 어 자주 좀 받으시고 하고 스트레스 좀 좀 줄이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은 사소한 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으세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그거를 확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속으로 다 삭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네 좀 어디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사셔 네 그런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루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노래방 혼자도 많이 가요 가서 혼자 소리라도 지르고 어 그러고 사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운때는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대준님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 네 하고 누가 와서 손길을 내밀어도 내밀을 분이시니까 네 좀 잘 좀 지켜보시고 주변도 잘 둘러보시고 아 네 하고 너무 너무 내 것만 숨기고 살고 내가 표현을 못하고 살면 요즘 세상은 바보밖에 안 돼요 좀 표현 좀 하고 사셔 네 느끼는 게 조금 많이 있는데 네 바뀌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사람 바뀌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대준님은 좀 바뀌셔야 돼요 좀 좀 악해질 필요도 있어요 우리 대준님은 고집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 네 그러고 네 하고자 하는 걸 막다뜨린다 하면 어떻게든지 읽어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다 숨기고 살고 내가 내 잘못으로 다 돌리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떠안고 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게 있어요 좀 밖으로 표출 좀 하고 사세요 네 아셨죠 네 그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도 나만 숙인다고 해서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아요 내가 굽히지 말아야 될 때는 정말 꼿꼿하게 가셔야 되고 내가 굽혀야 될 때는 확실하게 굽히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다 굽히고 왔어요 네 양보고 많이 네 그러니까 좀 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아셨죠 그러고 귀인이 들어온다 소리도 나오니까 네 잘 좀 지켜보셔 아셨죠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네 그래요 잘 된다고 하시니까 네